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울진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오는 16일부터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이 이번에 실시되는 보급사업의 지원규모는 전기승용차 54대와 전기화물차 30대로 총 12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액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전기승용차는 최대 1,300만 원이 지원되며 전기화물차는 최대 2,383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특히 택시사업자 면허를 가진 구매자가 전기택시를 구입할 경우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당가에 200만 원이 추가되어 지원이 됩니다. 신청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울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국민이나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입니다. 지원신청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짐를 통하여 가능하며 구매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및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판매대리점에서 보조금 접수를 비롯한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고하고 문의사항이 있을 시 환경위생과 환경기획팀 05사 789-6712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성호 환경위생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성호 환경위생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